전주 KCC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시즌 2라운드 맞대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인업 정기해드리죠. 송교창 전태풍 이정현 브라운 정기자가 먼저 나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문태종 박경상 이대성 학지훈 그리고 DJ 존슨이 먼저 나오는데 반대쪽으로 열어집니다. 빠른 패스 문태종 가볍게 도전 모비스가 첫 득점을 올립니다. 빠른 패스가 넘어왔습니다. 모비스 이다성 쇼스는 안들어갔고 함지훈 리바운드 안앱니다. 오픈 박경상의 속점 자 지금 공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태종 한쪽 그러나 그대로 속점 문태종까지 터집니다. 또 하나의 속점시 박경상 두 개째에요. 현대모비스의 외곽을 지금 이 두 노장 선수가 책임을 져줍니다. 빠르게 라이업 첫 득점 이홍준 송교창 코너 사이드에서 김민국 네 맞습니다. 안쪽 존슨이 있습니다만 공은 외곽으로 다시 함지훈이 공 이어봤습니다. 직접 돌파 올려놓습니다. 아 네. 함지훈 전혀 빠르지 않은데 정말 느리느리 골밋을 잘 침투를 합니다. 이대성 스미스가 바뀌었는데 외곽으로 박경상의 속점이 많이 빗나갔고 디제이 전승 껄릇 리버슬레이어 바로 이런거죠. 현대모비스의 최고 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17대 11 6점 차 빠르게 이대성이 올라가요. 빠르게 득점을 올립니다. 모비스 김민국과 열렸습니다. 석점! 아 다시입니다. 김민국의 두 번째 속점쇼. 외국인 선수들의 피부를 만져봤는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그렇군요. 이정현이 속점을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추격을 파작하고 있습니다. 어 라거나 라페드로 파악이 흘렸어요. 여기서는 반칙. 아 이 로피는 KBL 거의 정상권입니다. 보통 외국인 선수나 귀하 선수들에게 우리 선수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이트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밀고 던집니다. 득점! 좋아하는 브랜든 브라운 브랜든 브라운 첫 야투거든요 지금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무경리 바운드를 잘 잡아내죠. 1쿼터에도 두 배 차이가 났거든요. 깨끗합니다. 라거나 첫 야투 지금 오용준이 이정현을 타이트하게 막고 있고요 떨어지면서 오픈잎의 박세진 득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라거나 셔넌슈터의 어시스트입니다. 마무리가 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남겼네요. 라거나 간쪽 이정현 빠악! 라거나의 어시스트 이정현 이정현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태그가 태그가 접근하면서 양동근의 타이트한 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 대단합니다. 마큐스틱 중력의 법칙을 위배하듯이 높이 떠서 득점을 했고 이번엔 스틸 속도를 냅니다. 올라갑니다. 태그 연속 득점! 그렇죠. 바로 이런 점이 태그 선수의 최고의 장점이죠. 브라운 이정현 스크린 벌리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정현 모비스 쇼터 쇼터가 던졌습니다. 다시 한 번 나거나 석점차의 점차를 다시 벌려넣습니다. 점수를 좁히러 가는 전주 KCC 마큐스틱 외곽에 송교창이 열립니다. 석점 송교창 1쿼터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2쿼터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KCC 쇼터가 두 점 다시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셔넌 쇼터 수비자가 바뀝니다. 외곽으로 송교창 점근 올라갑니다. 골밀 브라운 득점! 브랜든 브라운 오늘은 결국 리바운드 싸움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거나 이제 1분 정도 킥은 전략한 드립을 외곽에 브라운 한발 다가 서서 올라갑니다. 도전 브라운 브랜든 브라운 10점 채 이제는 두 점 참 정교창 김국찬 김국찬 김국찬의 득점 첫 득점이에요 김국찬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국찬 김국찬이 다가 서서 백프슛으로 주우죠. 마지막 시간 1초 남겨놓고 올려놓습니다. 득점이 역전 바툰스틱 경적 능력이 있는 선수네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때 또는 이제 이 브랜든 브라운 선수가 한대모비스의 높이를 이겨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정의재 다시 킥 이정향 석정 석점 KCC의 분위기 오늘 두 개째 석점슛 여덟 점체 브랜든 브라운 3점 라인 두근에서 공작받고 이종현이 그 앞을 막습니다. 석점슛 깨끗해요 브랜든 브라운 석점슛 성공률이 12.5% 무과합니다만 여기서 석점슛을 기록합니다. 수비를 보강하라는 추승균 감독의 주장 셔터 깨끗합니다. 이 쪽은 라거나와 브라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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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채서 브랜든 브라운 스틸 그리고 골 밑으로 올라갑니다 득점 브랜든 브라운 연속 득점 브라운 선수가 라거나 선수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네요 라거나 안쪽으로 볼트립 함지훈 다시 한 번 라거나가 마무리했습니다. 라피스 트위그 스피드 두 사람 사이 올라갑니다 리바스 레이어까지 마키스 티그 여기서 너무 빨라서 안 보였습니다. 현란해요. 티그 손 속의 운동 능력은 대단합니다. 라거나가 외곽에서 안쪽으로 셔터가 플러터 띄웁니다. 조정 안쪽으로 볼트 함지훈 이대성이 룸 서비스 패스해줍니다. 스크린 마키스 티그 빙고루 레이어 승기훈 연속 듬점 브라운 송교창이 열렸어요. 좋습니다. 고개자 석점쇼 송교창 3쿼터 중반 함지훈 좁은 공간 이종혁 걸렸어요. 라거나가 마무리 셔터가 타이트하게 수비합니다. 시간 다 됐고 아 떨어지면서 2점이에요. 지금은 약간 페이드웨이 숱이었습니다. 티그가 스크린 다시 피켓롤 코너 연결 정이재 석점 정이재 자 밸런스 좋아요 지금 KCC 몰아놓고 티그 걸리지 않습니다. 풀업 점프슛 불발리만 다시 한번 최승욱이 따냅니다. 김국찬 다시 최승욱의 득점 김국찬 아시스트 4쿼터에 수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피켓롤 꼴밑까지 함지훈 올려놓습니다. 2점 라거나 외곽에서 브라운이 손을 뻗어서 수비하는데 떨어지면서 첫 동작 정확해요. 정이재 여기에서 빠졌던 김민고입니다. 올려놓습니다. 오 이종현의 레이아이 성공됩니다. 정면 브라운이 계속 외곽에서 김국찬 아 좋습니다. 3점이에요. 김국찬의 3점 골밑으로 함지훈 2점 이종현 베이스라인 쪽 민고 페인천 라거나에게 떨어뜨려줍니다. 라거나의 2점 라거나가 어느덧 20점 이번엔 이정현 브랜든 브라운 이정현을 앞에 두고 득점 브랜든 브라운 21득점 지금까지는 잘 끌고 오고 있는 현중 KCC 열렸습니다. 그렇죠 송교창 득점 중요할 때 송교창이 2점을 열어내면서 10점 브랜든 브라운 팀쇼 숨을 터내렸어요 브라운 수비 전태풍 김국찬 골밑이 봤어요 다시 한번 브랜든 완전히 KCC 문익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라거나 선수가 브라운 선수만 만나면 구전을 합니다. 그렇네요. 삼지훈 다시 베이스라인 쪽에서 2점 양동구리 2점을 만회합니다. 2분이 안됩니다. 이정현 두사람 사이 올라갑니다. 저거를 뚫어내네요. 이정현의 결정적인 염수 송교창 올라갑니다. 결정적입니다. 득점 선대 반칙까지 송교창이 오늘 경기 승부에 쓰레기를 막습니다. 이제 시간 다 돼서 전태풍이 확실하게 승리 도장을 찍습니다. 3, 2, 1 결국은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점수 85 대 15 전주 KCC가 선두 을산현대보미이스를 잡고 연패를 끌습니다.